소개팅 N번차인 나 홍서희 MBTI로 상대를 단번에 파악해 시간을 아낀다 근데 혹시 성향이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참고만 할 수 있잖아요 성향이요? 저는 그러니까 E-S-S 가장 중요한 건 그 다음이다 CF? 아니면 너 혹시 T야? G 네? G야? E-S-G 우리의 미래를 위한 작은 실천? 불필요한 것들은 낭비하지 않고 자연을 내 친구로 생각하고 요청 주신대로 텀블러에 준비해드렸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성향이신가요? 이런 조합 함께하실래요? 요즘 멋은 E-S-G니까 연구 내부 다 Signal 이런게 보일까? 또한 에바러에 발표시켜서 그냥 다시는 띡o삼으로 저와 같이 띡o삼을 위해 다른 사항을ара Let's go에 그리워둬 이번에는 또한 연구 내부 저와 함께aman 경 GG 한글자막 by 한효정